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 보증금을 떼먹거나 돌려주지 않는 보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주인 한 명이 전세 보증사고 131건을 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시 중동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년 전 전세집을 재계약한 신혼부부 이승준 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치 않게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하고 연락을 취하게 됐는데 연락이 잘 닿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좀 의심적인 부분도 좀 여러 개 있었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최초 전세값은 7,500만 원. 당시 아파트 시세는 6천만 원 후반대로 이른바 깡통 전세여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2017년부터 광양에서는 1억 원 미만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인 원정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들이 1년에 한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는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돈 안 드리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서 전세금 받아서 인테리어 비용 다 비용 처리하고.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아파트값이 하락했고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값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광양의 최근 1년간 아파트 전세가율은 88%로 전국 평균보다 14%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실제 광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섬호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됐는데 광양에서만 보증사고 131건을 냈고 75억 원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광양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시세 파악이 다세대 주택에 비해 쉬운 만큼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023년 지자체들의 새해 설계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순천시입니다. 올해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남해안벨트의 허브 도시로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의 화두는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입니다. 국가정원의 별도의 시장실까지 마련한 순천시는 현재 박람회장 공정률이 75%라며 세계 최초로 전봇대를 뽑았던 10년 전의 과감한 선택을 이번에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잔디를 깐 그린 아일랜드로 표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박람회가 인근 도시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에 순천정원박람회가 열리면서 뉴스도 광양도 숙박이라든가 또는 관광이라든가 먹고 자는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소멸위기의 대응도 실현 불가능한 인구 증가 시체계의 나열보다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소비군과 교류인구를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흡수하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차 없는 원도심, 두터운 사회안전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청년보육정책의 대전환, 여기에 복합쇼핑몰 유치도 현재 진행 경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양정원 유치를 통해 내륙과 해양의 국가정원을 갖춘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경전선 문제 해결에 대한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전망, 미래형 폐기물 처리장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무기력한 지역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시가 감독을 하고 그 내용들은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 합당한 펜트를 줄 것이지만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순천시가 국토불균형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한 남해안벨트의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안에 최적의 입지 한 곳을 선정하겠다며 구례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작년부터 올해까지를 전남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정작 전남의 관광 매력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관광객 1억 명, 해외 관광객 300만 명을 목표로 내세운 전라남도. 위축된 지역 관광 산업 회복과 한국 관광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해안 해안 관광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킨 가운데 앞으로 1억 명 해외 관광 300명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 100돼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국제농업 박람회 등을 언급하며 전남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희망사항일 뿐 관광지로서의 전남의 매력은 예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 공급 능력과 소비 여건, 관광 정책 역량 등을 따지는 정부의 지역 관광 발전지수 평가에서 전남의 등급은 하락했습니다. 정부 통계,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한 2년 주기의 평가에서 전남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1등급에 올랐지만 2021년 평가는 1등급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국내 전체 악재였던 코로나19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전남의 방역 상황은 안정됐던 것을 감안하면 반사 이익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남이 왜 발전지수가 하락했는지에 대한 원인 무섭부터 시작해서 전남의 관광 매력을 한층으로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절실한 방안이 마련이 요구됩니다. 그나마 요수시가 전남 광역과 기초에서 유일하게 관광 발전지수 1등급을 지키며 체면치레한 실정. 매력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전라남도의 관광 정책 대개조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1차 후보 4명을 확정했습니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순천광양곡성구래갑선거구에는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이, 순천광양곡성구래을선거구에는 유현주 광양시 위원장이 출마합니다. 또 여수시 을선거구에는 여찬 청년진보당 준비위원장이, 나주 화순선거구에는 안주용 나주시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주요 국립대학교들의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순천대학교는 2023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462명 정원에 1925명이 지원해 4.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경우 2.5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지난해 2.12대 1보다 경쟁률이 소폭 올랐습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무인 PC방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심지어 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의 한 PC방. 장갑을 낀 남성이 카운터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금고를 흔들더니 순식간에 금고 안에 든 현금을 들고 달아납니다. 인근의 또 다른 PC방도 털렸습니다. 범인은 손님이 있는데도 대범하게 금고를 들고 빠져나갔습니다. CCTV로 먼저 봤죠. 도난 장면이 찍혀가지고 경찰에 붙잡힌 45살 베모 씨는 지난달 13일부터 목포지역 PC방 5곳을 돌며 150여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CCTV 동선을 추적하여 모텔에 은신해 있는 피유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배 씨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추가 범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오늘 전남지사와 지역국회의원, 지역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갖고 지역상공인들과 유관기관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지역상공업 육성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유한회사 KMT 명경식 대표이사, 재원산업주식회사 심상원 사장 등의 인사들에게 2023 여수상공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K리그2 전남드래곤즈가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수비수 강민수를 영입했습니다. 강민수는 2005년 전남에서 프로 데뷔를 한 뒤 전북, 수원, 부산 등을 거쳐 다시 친정팀으로 복귀한 건데요. 통산 456경기에 출전해 15득점을 기록 중인 강민수는 전남으로 돌아와 기쁘다며 팀의 제도약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유럽사무소가 현지 업체와 함께 개발한 남도음식쿡박스가 독일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조류와 천일염, 녹차, 한과 등으로 구성된 남도음식쿡박스는 남도음식을 맛보며 전남의 관광지를 간접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날 총 10명이 전남도에 기부했습니다. 전남도 첫 번째 기부자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은 출신 지역인 해남군에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조한 공기와 함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집니다.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조금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영하 1도, 순천 광양 영하 2도, 고흥은 영하 4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전 지역에서 최고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최고 1m, 원바다에서도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절기상 대한인 금요일에 눈 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100만 원, 순천시 덕연동 생목 벽산아파트 주민 1동 159만 7천 원, 골프존파크 웅천해변공원점 100만 원, 순천청암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1동 10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영무해 다음 아파트 주민 1동 98만 1천 원, 순천시 중앙동 12통 주민 1동 85만 1천 원, 여수시 중앙동 14통 주민 1동 68만 원, 순천시 중앙동 5통 주민 및 해성사우나 54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동아아파트 35통 주민 1동 51만 6천740원, 순천시 장천 2통 주민 1동 51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동아아파트 34통 주민 1동 43만 원, 순천시 덕연동 동부아파트 101, 106동 주민 1동 4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현대아파트 1차 48통 주민 1동 39만 5천 원, 현대아파트 101동 주민 1동 38만 4천 원, 여수시 중앙동 4통 주민 1동 35만 5천 원,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부영 6차 주민 1동 31만 6천 원, 고운근 복래면 축정 1구 마을 주민 1동 3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운동 석화마을 주민 1동 30만 원, 여수시 여천동 통장협의회 1동 30만 원, 롯데케미칼 만편한 어린이집 원화 및 교직원 1동 25만 3천 4백 10원, 고운근 복래면 외초마을 주민 1동 25만 원, 순천시 중앙동 1통 주민 1동 22만 5천 원, 하나솔루션 여천NCC 공동어린이집 원화 및 교직원 1동 20만 2천 40원, 여수시 여천동 4통 신선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대교동 여수정영외과 임체인 20만 원, 여수시 주삼동 대평, 오산, 기동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순 사건 피해 신고 건수가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접수된 여순 사건 피해 신고는 5,029건으로 이 가운데 진상규명 신고가 167건, 희생자 유족 신고가 4,8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중앙부처와 대통령실 등의 신고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앞으로 지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시의회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여수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지원과 위령사업 등을 추진, 수행하는 개인 법인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의 보호 관리를 위해서도 담당 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물류업체가 추가로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유보지 13만 제곱미터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글로벌 선사인 장금상선의 자회사인 국양로지텍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양로지텍의 투자 금액은 490억 원으로 입주가 완료되면 연간 7만 6천 TEU의 신규 물동량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2년 연속 대규모 국비를 확보해 대대적인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2023년 정부 예산에 도서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45억 1천6백만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어진 지 23년이 지난 여수캠퍼스 도서관은 노후화돼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전남대는 지난해에도 기숙사와 학생 성공홀 신축 예산으로 국비 36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운영해 사업장 1,400여 곳을 점검했고 방진벽을 무단으로 해체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올해도 감시원 5명을 모집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산업단지와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여수시가 지역에 대한 교육기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시의회 225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여수시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역 내에서 대한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 급식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교육기관 학생이 여수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지역의 공사립 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